그니까 요 뒤에 요거 디렉, 뒤에 힐러 있거든요 요거? 요거 잡을게요 요거 뒤에 여기 길드 부활석 여기 있어요 이거 밀어야 돼요 길드 부활석 제 위치에 있어요 이거 제가 지금 밀었거든요 여기 길드 부활석 여기 뒤, 뒤쪽, 뒤쪽 봐주세요 저 힐, 아이고 까비까비 그래도 많이 잡았다 이거 저 혼자 들어갈테니까 따라오지 마세요 이거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이거 지금 제가 소화문 여기에다 썼거든요 이거 소화문 타고 오셔도 돼요 소화문 타고 오세요 소화문 타고 오세요 지금 한 번에 다 들어오세요 저 소화문 타고 계속 타고 오세요 소화문 타고 오세요 지금 45% 남았어요 아 좋습니다 아주 릴레이 좋아요 지금 맨톨님 이거 부활하시면 복구하고 오세요 나이스 다 미뤘어요 다 미뤘어요 다 미뤘어요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주 좋아요 맞아요 자 자 자 자